나는 새콤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. 자, 쑨, 탬 이 자리에 다른 단어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. 랄는 맵다예요. 이 요리 맵습니까? 저거 차이 랄 마? 시엔 짜다입니다. 시엔 나는 맵고 짠 것을 좋아해요. 자, 2번 보세요. 달다, 탬, 짜다는 시엔입니다. 단짠, 단짠이죠. 나는 달고 짠 것을 좋아합니다. 3번, 칭, 단 싱겁다, 담백하다 라는 뜻이에요. 칭, 단 롤 란, 부드럽다예요. 롤 란 나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. 워 아이 치 요 칭 단, 요 롤 란다. 워 아이 치 요 칭 단, 요 롤 란다. 워 아이 치 요 산 요 태안다. 이 라, 혜 샌. бывardo 맄 dat 롤 란, 요arna ahn detta.imizi 지역ота 라멈 록란As 목 standards sections 를 sab alum working rescued 렌 랦 랩 amplifier Sign aczy 랄 를 랩 라면 왼 清淡、柔軟 我愛吃又清淡又柔軟的